첫째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제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로비트웨이드 자켓 세 번째 제품 언제 입어봐 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입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 셀럽 분들이 입어주셨던 바로 이 트위드 투피스 셋업 상품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 보시면 들어오셔서 어? 나 이 제품 하나 사야겠다 이런 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많이 고민하셨다가 아직도 안 사셨다면 저희 오늘 라이브 특가 이렇게 혜택 받으시면서 또 저희 사은품으로 드리는 이어링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다가오는 S 시즌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컬러도 지구 완전히 사랑스러운 그 자체로 들어오는 핑크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좀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 컬러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찻장 보여드리고 있고 셋업으로 들어오신다면 최대 할인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2만 4,8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품으로도 여러분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컬러감 자체 한번 가까이서 봐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한 발자국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핑크 컬러 톤이고요 약간 은은하게 펄 원사가 들어가 있어서 반짝거리실 거예요 뒤에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버튼마저도 조금 유니크하게 들어가 있죠 네 저는 평상시에 O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딘트에서 이렇게 투피스 살 때는 S를 구매를 하지만 이 제품도 S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고 라인 자체가 슬림하게 떨어진다면 저는 M 사이즈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블랙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블랙 컬러도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핑크 컬러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블랙 컬러 보고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도 살짝 펄 원사가 조명 받았을 때 조금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의 소재감 이렇게 한번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이너를 입고 입어야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이 제품 자체가 자켓은 되게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오고 스커트는 좀 하이웨수로 올라오지만 사람의 착장에 따라 자켓이 어만큼 올라가냐 내려오냐가 좀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입었을 때 좀 안쪽에 있는 살이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요 지금 헤라님이 안에 그냥 기본 검은색 폴라 제품 착용하셨거든요 그렇게 폴라 제품이랑 착용하셔가지고 조금 살이 비치지 않게 한 벌의 원피스 같은 느낌으로 착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너 나시랑 착용했어요 근데 저는 헤라님이랑 신장이 174, 164로 약간 신장도 다르고 사이즈도 조금 다른데요 저는 좀 내려오는 편이거든요 자켓이 그래서 이너를 입었지만 그 이너가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랍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스커트 자체도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스커트고 핀턱이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핀턱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웨이스트 라인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페미닌하고 유니크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밴드가 와이드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같이 저는 하의에 진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의를 자칫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는 체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이 S 입었을 때 이 밴드가 넓어서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골반도 있으신 분들 삭 가려주는 그럼 슬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하고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프린센스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164거든요 아마 160대 초반이신 분들까지는 제 신장 제 기장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롱하진 않아요 제가 워낙 평상시에 딘트 MD로 일하면서 롱한 제품 많이 입거든요 롱한 제품 많이 입는데 이 제품은 부담 없이 160대이신 분들도 소재감 기장감 수정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이라서 아마 150대이신 분들은 조금은 기장 수선해서 착장을 하셔야겠지만 160대이신 분들까지는 기장 수선 없이도 예쁘게 착장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어보니까 왜 셀럽분들이 딘트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여지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핑크 컬러 블랙 컬러 딱 두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고 가격도 오늘 무려 10% 할인된 가격에 12만 원대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면 12만 2,800원에 구매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으뜸이께서 가까이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는데 저희가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소재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요 살짝 반짝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핑크톤에는 약간 은색처럼 보이는 은색 펄사가 들어갔는데 블랙에는 블랙톤으로 펄사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핑크톤 입었을 때 나는 너무 화려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블랙 입으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간치 반짝거리기 때문에 네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가까이서 한눈에 보시면서 난 블랙할까 핑크할까 이런 고민들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핑크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조금 가까이 가서 원단도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런 원단이 반짝거리는 원단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반짝거리는 원단감이 네 블랙도 가까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오늘 아주 인기 좋습니다 여러분 한지라도 빨리 주문 들어오셔가지고 하루빨리 받아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파이닝 님께서는 라이브 시작하자마자 블랙 구매했어요 근데 핑크도 자꾸 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저희 은하 님 착장하신 거 같이 계속해서 설명 이어나가 볼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입어도 언제나 화사하게 봉주 님의 무드로 싹 끌어올려주는 투피스래요 아 블랙과 핑크 좀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느낌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블랙은 조금 고급스러운 트위드의 느낌 그죠? 그 맏언니 느낌 핑크는 막내딸 공주님 느낌으로 그죠? 왜 우리 동화 속에 보면 첫째 공주, 둘째 공주, 셋째 공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첫째 공주님이 입을 만한 컬러감이고 셋째 공주님, 막내 공주님이 입을 만한 핑크 컬러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나시 안 입고 싶으신 해피스트는 저는 없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치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긴 한데 워낙 하이웨스트로 들어가 있어서 팔을 올리면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조신하게 행동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나시 없이 이렇게 저 그냥 속옷 위에 바로 착용했거든요 까실거리지 않게 이렇게 뜨는 거 없이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엄청 길어보여 크롭의 하이웨스트에다가 저희가 하이힐까지 신으니까 정말 다리가 3분의 2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예쁜 이런 미니백 하나 딱 들고 결혼식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벚꽃 보러 많이 가시던데요 이 제품은 저희 기존 딘트 고객님이시라면 이미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벚꽃 보러 많이 가시고 데이트로도 많이 가시고 벚꽃 보러 갈 때는 이왕이시면 저는 핑크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이제 봄 시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동안 약간 분출하지 못했던 이런 파스텔한 컬러톤에 대한 약간 이런 욕심들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이런 벚꽃 시즌 되면은 핑크톤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가격 좋네요 오늘 투피스트 세트 가격이 10% 할인된 12만4천원대입니다 그리고 첫 고객이시면 2천원 쿠폰까지 받으시니까 그럼 12만2천원대로 가격 또 한 번 낮아지면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어링까지 오늘은 같이 선물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진행 중에 들어오시면 사이즈 1회에 한해서 무료 교환까지 해드리니까 정말 부담없이 결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켓은 원사이즈라 고민 없으시고 스커트가 스몰이냐 미디움이냐인데 사실 이거는 딱 허리 단면만 보고 오시면은 뭐 다른 데가 걸릴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플레어로 퍼지는 라인이고 이렇게 하체에 내가 좀 부한 거 가리고 싶어요 체형 커버 싹 되는 플레어 라인이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년님 맞아요 그거는 처음 2천원 할인 받으셨으면 이거는 쿠폰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얘는 10% 할인 13만8천원대에서 12만4천원대로 훨씬 큰 폭의 할인 받아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자켓 따로 스커트 따로 단품 구매도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제품인데요 자켓은 6만8천원대 그리고 스커트도 5만9천원대로 만약에 난 따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할인율은 금액적인 할인은 조금 낮지만 이어링을 대신 2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거는 취향껏 선택 한번 해보시면 오늘 나온 게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그래요 여주인공 분들을 그렇게 예뻐 보이게 하는 장면에 딱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꿈틀거렸던 그 봄같은 봉주같은 여성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무드 진짜 벚꽃 보러 갔었을 때 나보다 벚꽃 당할 자가 있는가 진짜 나보다 벚꽃로 괜찮은 사람 있는가 그 정도의 진짜 화사한 라인이라는 거 근데 오늘 가격이 좋습니다 12만원대 드라마에서 여배우님들이 정말 여러 번 착용하셨던 라인이라는 거 또 말씀드리면서 이거 우리 헤란모델리 워킹홈 미리 만나봤나요?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라 걸을 때 옆으로 풍성해지는 게 훨씬 예쁘고 맞아요 풍성 걸을 때마다 라인감이 훨씬 예쁘게 나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우리 헤라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너 탑을 입어주셨는데 훨씬 깔끔하게 예쁘기도 한데요 만약에 트위드 제품이 목이 올라와서 좀 까슬거리지 않나요? 라고 댓글에 올라와 주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헤라님 착용하시는 것처럼 목폴라 제품이랑 조금 더 하얘게 올라오는 탑이랑 매치를 하시면 좀 더 까슬거림 없이 목 부분까지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재의 두께감은 지금 바로 아우터 없이 입으실 수는 없고 여기 위에 당연히 아우터를 걸치셔야 되는 정도이고 그냥 컬러 때문에 블랙이 똑같은 원단감인데도 블랙은 전혀 괜찮죠? 지금 바로 입으셔도 근데 얘는 컬러가 좀 화사해서 일주일만 기다렸다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그래도 지금 너무 한파라 너무 좋아요 영하 13도라서 핑크 컬러는 일주일만 기다렸다 입어주시면 그냥 약간 추운 계절감이긴 하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겨울에는 괜찮으실 것 같고 한여름을 제외한 봄 그리고 초여름까지도 같이 입어보실 수 있는 그래도 너무 도톰하지만은 않은 트위드 원단입니다 그래서 봄까지 충분히 입으실 거예요 LOS님 그래서 오히려 특히 핑크 컬러는 겨울보다 봄에 더 잘 입으실 것 같고 블랙은 차분한 블랙이기 때문에 계절 안 타고 정말 사계 내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입어보실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컬러톤 자체도 핑크톤으로 좀 화사한 컬러톤 좋아해요 하면은 핑크톤 그냥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하실 수 있고 나는 좀 차분한데 또 포인트가 있는 거 좋아요 하시면 블랙 컬러톤 하시면은 이 블랙에서 주는 고급스러움과 이 펄사에서 주는 약간 화려함이 같이 가미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양한 분들이 취향에 따라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세 번째 착장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대망의 마지막 착장도 기대해주세요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트위드 크롭 자켓 투피스 세트입니다 오늘은 10% 할인된 금액 12만 4천원의 위아래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 조건이고요 단품도 열려 있습니다 자켓은 6만 8천원대 스커트도 5만 9천원대로 각각 라이브 특화 5%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핑크 컬러 블랙 컬러 지금 투 컬러로 준비되면서 상의는 원사이즈 스커트는 스몰과 미디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원사이즈로 착용했고 스커트는 스몰 착용했고요 평 169에 5 사이즈 평상시에 그냥 허리는 26 입는데 골반 때문에 팬츠 27 입거든요 고랬을 때 딱 맞는 기장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는 진짜 옆모습 예뻐요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카라인데 약간 반 하이넥으로 살짝 올라오는 차이나 카라에서 오는 그 단정한 느낌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간격으로 버튼 3 버튼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장은 약간 숏하고요 너무 본래로스럽진 않지만 약간 크롭한 기장감으로 경쾌한 느낌으로 버튼 푸르셔서 안쪽에 블라우스나 입으시고 그냥 자켓으로 입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트위드 원단이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짝거리는 핑크 원사인데 약간 반짝거리는 은빛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좀 화사하죠 그래서 조명을 켠 것 같은 무드라서 아마 배우분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 있는 이 버튼조차도 되게 트위드 텍스처를 같이 잘 살린 라인이라서 트위드 그리고 트위드 텍스처로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잡혀진 라인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크롭한 기장이지만 이렇게 소매 길이는 충분히 좀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짧아 보이거나 하지 않고 팔다리는 오히려 더 길어 보이게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커트입니다 옆쪽에 이렇게 지퍼를 여미셔서 착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바로 플레어가 아니라 한 뼘 정도는 허리라인을 딱 잡아주고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를 되게 날씬해 보이게 해요 진짜 허리 되게 날씬해 보이고 다리라인도 훨씬 길어 보이게 연출이 되고요 앞쪽에 핀턱 잡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퍼지는 플레어 라인입니다 그래서 앞모습도 이렇게 뒷모습에도 플레어가 있어서 걸으실 때 풍성하게 이렇게 선하실 때 이럴 때 더 예쁘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세트로 입으셨을 때 너무 무드가 좋고요 단독 착용하시기에도 좋은 라인 오늘 라이브 테크가 12만 원대 열려 있고요 봄까지 당연히 입으실 수 있으시고요 딱 오늘 주문하고 받아서 다음 주에 입으신다고 딱 그 정도 계절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컬러감이 확실히 예쁜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약간 두께감을 보여드리면 한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트위드의 텍스처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트위드지만 너무 두껍지 않다 말씀드리냐면 저희 네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릴 게 트위드인데 얘보다 조금 더 도톰하거든요 그걸 좀 차이감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오늘 보여드린 네 벌은 TV 속에서 우리가 봤던 드라마나 매체에서 접했던 셀럽들이 선택했던 딘트의 착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이었나요 그 부잣집 며느리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도 이렇게 착용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진짜 너무 예쁜 또 배우님이시죠 한 드라마에서 이렇게 또 같이 착용을 해주셨죠 160이시면 스커트 길이가 조금 더 이것보단 내려오겠지만 얘가 길어졌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이는 일자 스커트가 아니고 플레어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또 풍성하게 연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핀턱이 앞쪽보다 뒤쪽에 이렇게 힙라인에 싹 더해지면서 여성 몸매 라인을 우리 왜 중세시대에 이렇게 일부러 꼼긋하게 만드는 것처럼 라인을 너무 예쁘게 해주죠 그래서 허리 진짜 날씬해 보이고 하이 웨스트로 다리 길어 보이고 힙라인까지 너무 예쁘게 이렇게 그래서 진짜 옆모습 뒷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흰 색깔 예쁜 백 하나 이렇게 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들이 좋은 곳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셜